폭스바겐 폴로 구매 조건, 내 스타일에 맞게 폭스바겐 코리아는 폴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매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폴로일. 뉴 TDI R-LINE 빅 온 익사이팅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. 프리미엄 컴팩트 해치백 폴로일. 뉴 TDI R-LINE 출시를 기념해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이번 금융 프로모션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폴로 구매 고객 성향에 맞춰 개발됐다. 가장 특징은 계약 기간 중 고객의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원금 상환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구입 후 1년 이후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추가 원금 상환이 가능해 월나비 금액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. 여기에 구입 후 1년간 신차 교환 프로그램의 혜택까지 제공된다. 예를 들어 60개월 클래식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선납금 30%를 납입 후 매달 36만 4,106원을 납부하면 폴로 1월 6일 TDI R-LINE을 소유할 수 있다. 1년 경과 후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추가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나비 금액은 잔여 원금을 남은 계약 기간으로 나누어져 계산된다. 부담 없는 월나비 금액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36개월 유의의 할부를 이용해 선납금 30% 납입 후 월 16만 4,776원의 폴로의 오너가 될 수 있다. 만기 시 상환 유의 원금 65%에 해당하는 1,618만 5천원은 일시 상환하거나 재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. 유의의 상품도 마찬가지로 선납금 및 금융 조건을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폭스바겐 전시장 또는 폭스바겐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